안녕하세요. 소리책갈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디오북은 고유 설명절을 맞아 한국적인 색채가 들어간 조선시대 배경의 추리소설을 골라봤습니다. 한의 작가님이 쓴 화성 성역 살인사건이란 단편인데요. 화성은 조선 22대왕 정조가 개혁정치의 이상을 가득 담아 지금의 경기도 수원에 세운 조선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성입니다. 정조기획, 정약용 연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수원화성을 잠깐 소개하자면 실학자 정약용이 직접 제작한 거중기, 유형거 등의 획기적인 건축기구는 성을 쌓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였고요. 성 쌓기에 동원된 백성들에게 일한 날짜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고 여름에는 더위치료를 위한 한약과 겨울에는 당시 귀했던 털무자를 하사하는 등 정조의 백성사랑도 화성성역 의교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심리적인 정책 덕분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라 예상되었던 화성건설은 2년 9개월 만에 완공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네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작가 한이가 쓴 화성성역 살인사건은 어떤 스토리를 품고 있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설 명절 평온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저와 함께 1794년쯤 조선시대 화성축성 때 일어난 살인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김여선은 속으로 투덜거렸다. 하지만 하늘같은 종사관 앞이라 드러내놓고 씨른나피체를 할 수도 없었다. 김설이, 특별히 이번 일에 자네를 추천한 것이니 손님을 모시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게. 종사관이 굳은 납피체로 말했다. 아무래도 화성축성 완공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조종에서 내려온 손님이라는 것이 맞득 찬을 리가 없는 것이다. 여선은 속으로는 이건 말이 설이지 관노와 다를 바가 없구만 이라고 투덜거리면서도 한껏 공손한 대답을 내뱉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선은 화성 유수부에 소속된 98명의 설이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유수부의 실제 사물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이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차등이 존재했는데 화성행궁에서 업무를 보는 60명은 상대적으로 이하에서 관리하는 설이보다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여선은 이하에 소속되어 있어 오늘처럼 특별하게 부름을 받기 전에는 관하의 동원인 장남원에 올 일이 별로 없었다. 여선이 장남원을 나오자 손님이 뒤를 따랐다. 어디부터 매실까요? 여선이 물었다. 마방부터 들립시다. 손님이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여선은 힐끔거리며 손님의 모습을 살폈다. 여선보다 머리 하나는 클 정도로 귀골이 장대했고 수염이 성성한 얼굴이긴 했지만 흰머리가 힛끗한 것이 50대는 되어 보였다. 그리고 가세 재질이나 각근이 그리 고급스럽지 않은 것이 아무래도 조종의 고가는 아닌 것 같았다. 어쩌면 이 사람도 여선처럼 말찍을 전전하는 신세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자 어딘지 모르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팔탈산에서 불어온 바람이 동원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은 8월의 기운을 머금고 있어 후덕지근했다. 손님은 걸음이 빨랐다. 천천히 걷는 것 같은데 30대 초반인 여선이 따라가기에 버거울 정도였다. 그 함자가 어찌 되시는지 여선이 물었다. 이름은 무슨 벗들은 그저 백선다리라고 부른다네. 까칠하긴 여선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래도 오늘 하루가 피곤하게 흘러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저기로 가보세 백선다리 가리킨 곳은 화성 축성 현장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요? 여선이 공사 임부 중 하나를 붙잡고 물었다. 사람이 죽었어. 어이구 이런 여선은 말에서 황급히 뛰어내렸다. 거중기 옆에 거적으로 대충 덮어넣은 것이 눈에 띄었다. 거중기는 대략 13자 높이에 도르래를 달고 본체 가운데 가로막대 아래에 있는 하만을 동화줄로 연결해 잡아당김으로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는 기구였다. 거중기는 서른 명 정도가 달라붙으면 일만 이천근이나 나가는 돌도 움직일 수 있었다. 어떻게 된 거요? 밑에 깔린 것 같네. 정검율이 작성하고 있던 검안 서류에서 눈을 떼며 거중기를 가리켰다. 검율은 종구품 벼슬아치로서 사법행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가 가리킨 거중기에는 피 묻은 돌이 매달려 있었다. 화성을 축성하면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커다란 자랑거리였는데 그것이 깨어진 것이다. 아휴... 조심태 어른기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겠군. 조심태는 화성 유수이자 장용 외사로서 화성 축성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었다. 거둬보게 어느새 옆에 다가온 백선달이 말했다. 사고 갔습니다. 그래도 거둬보시게 누구신가? 정검율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도성에서 오신 분일세. 그제야 검율은 저고리의 잔방이를 입고 있는 이십대 청년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는 화성 유수 부위에 속한 오작 사령으로서 조실 부모하고 어린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오작 청년이 거적을 돌추자 가슴이 뭉개져 피투성이가 된 시체가 드러났다. 참혹한 모습에 여선은 숨을 멈췄다. 비릿한 피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욕지기가 올라왔다. 여선은 결국 욕지기를 참지 못하고 토악질을 하고 말았다. 심물이 올라올 때까지 토하고 나서야 허리를 폈다. 아휴 그만 가시죠. 여선이 소매로 입을 훔치며 말했다. 사내가 그렇게 비위가 약해서야 원. 백선달이 빙글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비위 약한데 뭐 보태주신 곳 있습니까? 시신이 누군지 아는가? 워낙 많은 백성이 일을 하는지라 잘 모르겠습니다. 오작 사령 호패가 있는지 보시구려. 네. 오작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아휴 둘러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냥 가시죠. 여선은 땀을 넘치며 말했다. 해가 떠오르면서 달아오른 지열에 냄새가 점점 지독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백선달은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작이 시체의 허리춤을 뒤져 호패를 찾아 내밀었다. 호패에는 김혹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백선달은 호패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직접 무릎을 꿇고 시신을 여기저기 더듬기 시작했다. 입을 열어보기도 하고 머리를 돌려보기도 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다니 몸을 일으켰다. 아휴 비위가 좋기도 하네. 여선은 시신을 뒤적이는 백선달의 모습을 보자 간신히 가라앉은 욕지기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다. 다리를 싸맨 것은 무엇인가? 아마 성역 중에 다쳐서 근처 의원에게 치료를 받은 듯합니다. 음... 치료를 받던 자가 왜 성안까지 내려왔을까? 아마 주막이라도 들리고 싶었던가 보죠. 여선이 냉큼 대답했다. 자네가 보기에는 사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백선달이 오작에게 물었다. 압사가 아닌가 합니다. 오작이 대답했다. 음... 무릇 압사로 반명이 나려면 혀가 나와 있거나 눈동자가 튀어나오든지 아니면 귀, 코, 입안에 피가 난 상처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 시신은 그러한 증언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백선달이 이렇게 말했지만 오작은 땀을 흘리며 옆에 서 있었다. 송구합니다. 다시 한 번 거몸을 해보시게. 오작은 땀을 흘리면서 범물을 다시 꺼내놓았다. 먼저 조각수로 시신의 입을 씻어낸 다음 백반 한 덩이를 목구멍에 집어넣었다. 백선달은 시신의 얼굴 위로 몸을 숙였다. 한 시신 정도는 걸리겠군. 잠시 다녀올 곳이 있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반개를 시행하지는 마시게나. 네, 알겠습니다. 여선은 백선달의 마음이 바뀔까 서둘러 말해 올랐다. 참, 전에는 저 돌이 몇 끈이나 나갈 것 같은가. 백선달이 여선에게 물었다. 여선은 눈을 가늘게 뜨고 거중기의 메달린 돌을 가늠해 보더니 대답했다. 음, 한 천몇백 군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네. 어서 가시죠. 여선이 최근했다. 시체에서 어느 정도 멀어져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백선달이 입을 열었다. 다친 인부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 어딘가. 팔달살부근에 공유원이란 자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로 가세. 팔달산이 가까워질수록 청량한 바람이 불었다. 팔달산은 높이가 그리 높지 않으나 정상에 오르면 사통 팔달의 경치를 볼 수 있다 하여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여기서부턴 땀도 식힐 겸 걸어서 가세. 백선달이 말을 소나무 둥치에 비끄러매면서 말했다. 말을 타고 가야 땀이 식지. 힘들게 걸어 올라가면 어떻게 땀이 식습니까? 여선이 부르퉁하게 대답했다. 젊어서 몸을 움직여야지. 늙어 편하다네. 예, 어려나시겠습니까? 비탈길을 오르려니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것이 요즘 밤마다 청뇌에만 드나든 것이 후회가 되었다. 자네, 법서나 병서는 좀 읽는가? 선비가 법서를 가까이에서 뭐하겠습니까? 여선이 헛헛거리는 숨을 참으며 대답했다. 자네도 무릎 망곤의 책을 읽어도 법서는 읽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인가? 법서를 안다고 출세를 할 수 있습니까? 돈을 만질 수 있습니까? 출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황만을 우선시하는 꼬리타분한 태도에 대해 말하는 것일세. 그런 태도 때문에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사멸되어 가는지 자네도 좀 생각해보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오작만 봐도 그렇네. 실제로 시신을 수습하고 거만을 하는 사람이 오작인데 대부분의 오작이 글을 모르니 누가 저것을 기록하는가?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글을 읽은 선비들이 한단 말일세. 하지만 그들은 평생을 가야 자네처럼 법서를 읽는 일도 시신을 만지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네. 그러니 그들이 기록한 것이 얼마나 사실의 근거에 있겠는가. 조선에 제대로 된 무학석, 병석, 역서, 의서가 없는 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야. 서어린이 머니하면서 사람을 위아래로 가르고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단 말일세. 그렇게 말하는 백선달의 얼굴에 씁쓸함이 스쳐 지나갔다. 법도가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세상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지요. 여선은 한숨을 내쉬었다. 흠, 공연이 말이 길어졌네. 조기인가? 백선달이 물었다. 공연의 거처가 가까워질 수록 짙은 약초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너른 마당이 있고 평상 위에 연아문명이 눕거나 앉아있었다. 장기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투전판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머리를 싸매고 있는 사람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 등 증상도 각양각색이었다. 공연 계신가? 여선이 물었다. 약초캐로 가셨소. 한쪽 눈을 붕대로 감고 있는 사십대 장안이 대답했다. 대답을 하면서도 남자의 눈은 장기판에 꽂혀있었다. 둘 건가 말 건가? 아이고 참 좀 기다리게 팔에 부목을 대고 있는 남자가 말했다. 남자는 키가 헌치라고 귀걸이 장대한 것이 한눈에 보기에도 힘께나 세게 생긴 모습이었다. 자네는 어떻게 다쳤나? 백선달이 물었다. 행궁 지붕을 고치다가 재수가 없어서 떨어졌수다. 생각보다 많이 다치진 않았구만. 그럼 내가 모가지라도 똑 부러져야 했단 말이오? 장안이 험악하게 눈을 불아리며 벌떡 일어섰다. 아, 도성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세. 진정하라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여선이 나섰다. 도성에서 오면 다행가? 에이, 그래도 왼팔이 부러져서 다행 아닌가. 밤마다 용도 지른 찰도 하더구만. 눈에 붕대를 하고 있는 자가 너수레를 떨었다. 뭐라고 이 참놈아. 이놈 마누라 공둥이 만지는 일은 한 손으로 충분하다. 이런 쌍놈의 새끼가 못하는 말이 없어. 두 사람은 투닥거리면서 난전이라도 벌릴 것처럼 설쳐대더니 그런 놈은 예사로 해왔던지 다시 장기에 빠져들었다. 차를 움직이시오. 여선이 짱눈에게 속삭였다. 짱눈의 얼굴이 금방 환해졌다. 에라이, 장이나 받아라 이놈아. 짱눈이 차로 포를 잡아먹으며 소리쳤다. 이런, 이미랄. 볼일 있으면 보고 가고 말 것이지. 훈수는 왜 두고 지랄이야. 팔에 부목을 댄 자가 장기판을 뒤집어 엎으며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장기판을 들고 여선을 후려치려 했다. 보기에도 단단한 나무로 만든 것이라 맞으면 바로 의원 신세를 져야만 할 것 같았다. 그때 백선달이 장기판을 손으로 막고 교묘하게 흘러버렸다. 부목은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앞으로 쓰러졌다. 백선달이 부목의 목덜미를 잡아앉혔다. 허허, 조심하게. 잘못해서 다른 쪽 팔까지 마저 부러지면 밥은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는가. 부목은 씩씩거리기만 할 뿐 얌전히 평상에 앉았다. 자네 김옥불이라고 아는가. 백선달이 물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는가. 그렇다니까요. 음, 이상하군. 이곳에 있었다는데. 그 사람은 왜 찾는 겁니까? 죽었네. 죽어요? 그래, 살해당했네. 살인? 어떡해요? 모르는 사람인데 관심이 있는가. 대답해 주기 싫음 간두시구려. 자네, 호패 좀 보세. 이런 우울하질. 내 호패는 왜 보자는 거요? 녹봉 때문에 하는 일상적인 정검일세. 곁에 있던 여선이 나서며 말했다. 거 참 별꼴을 다루겠수.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남자가 내민 호패에는 박 작은 놈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수? 그래, 고맙네. 여선, 카세나. 여선은 서둘러 백선 날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걸어 내려갔다. 아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무엇을? 아직 중자가 분명한 것도 아닌데 살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될 것일세. 백선 달은 빙긋 미소를 지었다. 여선과 백선 달은 팔탈산을 내려와 화성 축성 현장으로 돌아왔다. 한 시즌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몰려있었다. 사람들 사이로 흥분과 기대감이 떠돌고 있었다. 중인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자 사람들의 입에서 육두문자가 섞인 원성이 터져나왔다. 오작사령은 검엄을 시행하라. 검율이 명을 내렸다. 예. 저고리에 종아리가 드러나는 잔방이를 입고 있는 오작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의 품에는 중딱 한 마리가 꽥꽥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오작이 거적을 돌주자 시신이 드러났다. 입을 덮어놓은 흰 종이가 위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숨결이 끊기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오장은 봉에 놓았던 종이를 떼어내고 입안의 백반을 끄집어내었다. 그 순간 오작의 품에 있던 닭이 푸드득거리며 중인을 향해 뛰어올랐다. 숨을 죽이며 검엄 현장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날뛰는 닭을 피하기 위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 닭을 잡으려는 오작과 부딪혀 나뒹고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마침내 오작이 닭을 품에 안고 새끼줄로 목줄을 만들고 나서야 소동이 일단락되었다. 이 무슨 미혹한 짓인가! 겁률이 큰 목소리로 호통을 찼다. 아, 죄송합니다. 오작은 연신 허리를 조아리며 손에 든 백반을 땅에 흩어놓고 목줄을 느슨하기 위해서 닭이 쪼아먹기 편하도록 해주었다. 백선비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닭을 노려보았다. 닭은 바닥에 떨어진 백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중인들은 숨을 멈춘 채 닭이 어서 백반을 삼키기를 바라고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닭이 백반을 콕콕 쪼아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곧 닭이 고통스러운 괴성을 토해내면서 쓰러질 것을 의심치 않고 있었다. 하지만 닭은 아무리 기다려도 멀쩡한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뿐이었다. 겁률이 백선다를 노려보았다. 보시다시피 초곰과 복곰으로 모두 중독의 소견이 없으니 압사로 결론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의 질문에는 불쾌한 심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음, 매사를 확실히 하자는 뜻이었네. 불쾌했다면 사감세. 백선다리 말했다. 겁률이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나졸들은 무엇을 하는가? 겁률의 호통에 나졸들이 나서서 들것에 시신을 옮겼다. 무엇인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무려한 일상의 자극재가 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 역시 실망감을 안고 하나둘씩 사라졌다. 백선다림 고집 때문에 공연이 아까운 쌀밥만 버렸습니다요. 여선이 투덜거렸다. 하지만 백선다른 여선의 말을 듣지 못한 듯 수염을 만지작거리고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자네는 여기서 잠깐 기다리게. 그리고 백선다른 번개같은 걸음으로 흩어지는 무리 속으로 스며들었다. 백선다른 오작 청년의 등을 쫓고 있었다. 청년은 팔작 지붕이 늘어선 번화가를 지나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저작거리로 접어들더니 주폐가 걸려있는 주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평소에 주모와 안면이 있던 듯 농을 죽어봤더니 부엌으로 사라졌다. 백선다른 소피 볼 것을 찾는 척하면서 부엌을 엿보았다. 청년은 노마 위에 있는 부엌 칼 한 자루를 행주로 감싸 허리춤에 감추었다. 청년은 식사나 하고 가라는 주모에게 급한 인사만을 남기고 허둥지둥 발걸음을 옮겼다. 발달산 중턱에 오래전에 성황당으로 쓰이던 폐가가 있었는데 오작 청년이 발걸음을 멈춘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폐가 주변으로는 대숲이 울창하게 자라나 행인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백선다른 대숲 사이로 몸을 숨겼다. 아무도 없습니까? 오작이 소리쳤다. 아무도 없어요? 대나무들이 바람에 서로의 몸을 비비면서 쏘아 하고 울었다. 형아! 형아! 갑자기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두건으로 하간을 가리고 눈만 내놓은 건장한 장안이 열 살 정도 되어보이는 소동의 목돌미를 움켜쥐고 나타났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쏘아! 형아! 몸은 괜찮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을 지켰으니 어서 동생을 돌려주시오. 확실하게 처리했겠지. 그렇소. 검율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소. 잘했네.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같은 유수부에 살면서 너하고 내가 주퍼 같은 곳에서 딱 마주칠 수도 있지 않겠어. 오늘처럼 말이지. 그러다가 아... 저 사람을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지. 난 당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얼굴도 모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지. 이러면 내 얼굴을 알잖아. 그렇게 말하며 사내가 얼굴을 가렸던 두건을 벗어버렸다. 청년은 사내의 얼굴에 시선을 두었다가 황급히 얼굴을 돌렸다. 하지만 어느새 협도를 쓴 세 명의 사내가 그를 애호사고 있었다. 자네에게 다른 감정은 없어. 비밀을 지키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 그럼 동생이라도 풀어주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아이잖소. 미연하네. 사내가 담담한 옷조로 말했다. 이런 악독은 내... 혼자 죽지는 않을 것이오. 오작 청년이 이를 갈면서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다. 하하 무설동 칼로 뭘 하려고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그때 백산달이 그들 사이로 휘적휘적 걸어들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무슨 좋은 일 있나 시커먼 사내들끼리 모여서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그 팔이 다 나은 모양이네. 아이고 이런 여기서 또 만날 줄이야. 공룡인 의원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거... 지나던 길 가시죠. 두건을 벗은 박 작은 놈이가 말했다. 팔달산의 공의원이 천하의 명의인가 보군. 보아하니 짱 눈도 눈이 다 나은 모양인데. 하하이 개난 호기심으로 몸 상하지 마시고 나리들이 대접하는 주안상에 기생년들 궁둥이나 좀 두들기시다가 노잣도 넉넉히 채워서 그저 도성으로 올라가시죠. 내 늙어 비루한 몸이지만 아직 내 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게. 하하 총 그렇다면야. 작은 놈이가 눈치슬하자 짱눈이 오작을 향해 협도를 그었다. 백선달은 오작 청년을 끌어당겨 협도를 피하면서 청년의 손에 들린 칼을 낚아챘다. 그리고 몸을 굴려 다음 공격을 피하면서 대나무에 밑동을 그었다. 무딘 칼이지만 대나무가 깨끗하게 잘려나갔다. 백선달이 쓰러지는 대나무의 윗동을 잡아챈 다음 좌우로 휘둘러 공간을 마련했다. 놈들도 살기어린 시선만 던질 뿐 십사리 달려들지 못했다. 백선달은 야연이라도 나온 것처럼 한가로운 모습으로 칼로 대나무의 아랫마디를 훑어 손잡이로 쓸 부분의 장가지를 제거했다. 흠 제법 쓸만하군. 백선달이 대나무를 휘두르자 휑 하고 바람소리가 일었다. 백선달이 오작 청년에게 말했다. 저는 동생을 챙기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선달이 던진 칼이 박 작은 어미의 어깨에 박혔다. 오작은 몸을 날려 동생을 감싸 안았다. 백선달은 왼발을 내딛고 대나무를 뒤로 뽑으며 앞을 낮췄다. 짝눈의 협도가 대나무 가지에 막히면서 바닥을 내렸다. 백선달이 오른발을 들어올리며 대나무의 뒤를 낮추고 앞을 치켜더니 협도가 하늘을 날았다. 백선달은 비어있는 짝눈의 가슴을 대나무로 후려치면서 오른발로 뒤축을 걸었다. 짝눈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땅에 쓰러지자 백선달은 쓰러진 녀석의 관자놀이를 후려쳤다. 짝눈의 의식이 날아간 것을 확인할 틈도 없이 백선달은 대나무를 일직선으로 찔러갔다. 대나무 가지에 눈이 찔린 한 놈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뭉클거리면서 피가 베어 나왔다. 다시 왼손으로 대나무를 뒤로 뽑아들어 낮추고 바닥을 후려갈렸다. 돌조각들이 비산하면서 다른 한 놈의 시야를 가린 순간 대나무를 휘감아 놈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놈이 허리를 꺾자 발을 엇갈려 방향을 바꾸면서 대나무를 우에서 자로 바닥을 쓸듯이 걸어젖혔다. 협도를 빼들고 오작 청년의 등을 찌르려던 자그놈이가 대나무에 걸리면서 허공을 날았다. 백선달은 쓰러지는 자그놈이의 손목을 차서 협도를 날려버리고 대나무의 밑둥으로 명치를 찍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와 함께 자그놈이의 눈이 뒤집혔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자, 먹어봐라. 백선달이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육포 몇 조각이 있었다. 아이는 냉큼 백선달의 손에서 육포를 채가서 오물거렸다. 아이의 형은 쓰러진 녀석들을 묵고 있는 중이었다. 맛이 있느냐? 네. 근데 이게 뭐예요? 그건 산저포라는 것인데 멧돼지를 잡아서 말린 것이란다. 정말 맛있어요. 그럼 더 줄터이니 잠깐 앉아 있어라. 아저씨는 형하고 잠깐 할 얘기가 있단다. 백선달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낀 오작 청년이 물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저 눈썰미가 좀 있다고 해두세. 아까 전 자네가 닭을 놓친 것도 일부러 그런 것 아닌가. 사람들의 시선을 돌린 다음 독이 묻지 않은 밥으로 바꿔치기 할 시간을 벌기 위해 말이야. 예. 검은 과정을 조작하지 않으면 동생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해서 알았네.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함세. 저는 동생과 함께 돌아가게나. 백선달은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렸다. 저 선비님 청년이 그를 불렀다. 왜 그러는가? 왜 저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송근 백피로 구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있다면 금준미주의 배를 두드리면서도 제 욕심을 놓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겠지. 감사합니다. 음 어쩌면 자네 눈빛이 청년에 죽은 내 아들과 닮았기 때문일지도 네 아니 혼자 말일세 자네 동생이 많이 놀랐을 걸세 잘 다독여 주게나 백선달이 돌아오자 여선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인부들 틈에서 늘어지게 코를 골며 우수에 빠져 있었다. 일어나게 아이고 뭐 볼일은 다 보셨습니까? 음 대강은 어디 더 보셔야 할 곳이 있으십니까? 서포루 쪽으로 가보세요 아이고 거기는 말이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렇담 걸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운동도 되고 예 그러시죠 여선은 부채를 소리나게 펼쳐 화다닥 부쳐대는 것으로 자신의 심사를 표현했다. 하지만 백선달은 이미 저만치 앞에서 휘적휘적 걸어가고 있었다. 흠 공역이 많이 남은 듯 보이는데 공사장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백선달이 말했다. 워낙에 산복 더위인지라 인부들이 일하기가 힘들어 합니다. 잘못하다가 일꾼들이 난장이라도 부리는 날에는 꼼짝없이 열흘은 쉬어야죠. 그거야 관리들의 무능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직 쌓지 않은 여장이 백여첩 이상이고 덮개 벽돌조차 여태 굽지 않았군. 이래서야 용마루나 있겠는가 주상께서는 내달 열흘이면 역사가 끝날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여선은 등줄기가 축축하게 젖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선한포사로 걸어가는 내내 여선은 백선달의 등에 대고 소리 없는 욕설을 내뱉었다. 화약류에 이르렀을 때 여선이 용기를 내 말을 꺼냈다. 아이고 저기 선탈님 오늘은 날도 어두워지고 했으니 이만 곡차라도 한잔 하시죠. 여선은 간절한 마음으로 백선달을 바라보았다. 얄밉게도 그의 얼굴에는 땀 한 방울도 맺혀있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음 그럴까 라는 말이 들리자 월궁항하의 얼굴이라도 본 것처럼 반가웠다. 기왕이면 김설이 같은 분이 많이 찾으시는 곳으로 가세. 예 그렇게 하시죠. 제가 잘 아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여선은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팔달문을 빠져나가 평소에 잘 가던 청녀를 찾아들었다. 안면이 있는 하인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허리를 굽히며 그들을 맞이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김설이님 오늘은 도성에서 아주 귀한 분이 오셨으니 번잡스럽지 않은 것으로 안내하거라. 아이고 여보가 있겠습니까요. 그 친구분들도 먼저 오셨는데 함께 메실까요? 아니다. 필요하면 내 따로 부르마. 하인은 눈치 빠르게 그들을 조그만 연못이 있는 정자로 안내하고 자리를 피했다. 잠시 뒤에 산해진미가 차려진 주안상이 들어왔다. 상에는 숭어로 만든 생선전야 닭과 쇠고기로 만든 금중탕 자수로 만든 송백자 껑으로 요리한 생치수 어만두 숯카페 각종 편육과 저륙이 차려져 있었다. 하인들이 상을 차리고 나가자 아리따운 기생 둘이 들어왔는데 얹은 머리는 가냘픈 목을 강조하고 강하게 조염한 허리끈이 날씬한 허리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었다. 애양아 도성에서 오신 귀한 분이시니 극진이 메셔라. 여선이 너스레를 치자 백선달의 곁에 앉은 기생이 술병을 들었다. 애양이 입은 옷은 여염집 처자가 입는 풍성한 소매와는 달리 손목에 꽉 낄 정도여서 손을 움직일 때마다 겨드랑이가 살짝살짝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난잡하지 않을 정도로 교태를 더하고 있었다. 멋있 구나. 백선달이 애양이 따라준 술을 한모금 음미 하면서 말했다. 서거정 대감께서 극찬하셨던 삼의 주의옵니다. 이 김서리께서 평소에도 자주 오시느냐. 백선비가 물었다. 그럼요. 평소에도 아주 후하신 분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제가 끼고 있는 이 은가락지도 서리께서 선물해 주신 거랍니다. 여산의 곁에서 전을 입에 넣어주던 기생이 말했다. 음. 하지만 서리 녹봉으로 이런 거 세우기 힘들지 않은가. 아이고 선딸님 왜 이러십니까. 기분 좋게 제가 올리는 술 한잔 받으시죠. 내가 알기로 원래 서리에게는 녹봉이 없었는데 주상의 명으로 최근에서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네.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나오는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 무슨 말씀인지. 여산이 굳어진 얼굴로 물었다. 예를 들자면 말이지. 아까들은 발달산 근처 의원에 다친 인부들이 아주 많더군. 화성 성역 중에는 주상의 명으로 부상을 입은 인부들에게도 녹봉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는가. 그런데 만약 어떤 백성에 놀고 먹으면서도 녹봉을 챙기려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줄 수도 있지 않은가. 아니면 관리와 결탁해서 일하지도 않는 사람의 호패를 도용해서 녹봉을 다가할 수도 있고 말일세. 손달님께서는 무슨 증자라도 있으십니까? 여선이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아까 발견한 시신의 호패는 김 혹불 이었다네.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것은 신체 중에서 사람들 눈에 잘 드러나는 곳에 혹이 있다는 것이 더인데 아무리 시신의 몸을 살펴보아도 부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곳은 없었지. 그래서 혹시라도 호패와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 것이지. 그것이 내가 의심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라네. 그건 팔달산에서도 마찬가지였네. 박 작은 오미는 아무리 보아도 작은 사람은 아니더구만. 그것이 첫째라면 두 번째도 있겠군요. 사실 시신의 입에 백반을 넣고 한지로 봉하기 전에 내 엽전을 하나 넣어두었다네. 그런데 오작 청년이 꺼내서 닭에게 먹인 백반은 그 엽전이 없다란 말일세. 내 그래서 백반이 바꿔치기 된 것을 알았지. 흠 어째 생긴 것과는 다르게 꼼꼼하시군요. 평소 그런 소리 가끔 듣는다네. 아마도 돈에 얽힌 이해관계로 독사를 한 다음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거중기 밑에 놓아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일세. 그런데 그것이 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네는 오늘 나의 길안내를 맡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주상 주상께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동감하시고 나를 보내신 거라네. 축성재원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들으셨거든. 그래서 나는 이곳에 도착하자. 종사관에게 최근에 씀씀이가 커진 관리가 있으면 붙여달라고 부탁한 것일세. 아마도 그는 내가 노골적으로 뇌물을 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말일세. 백선달의 말에 여선이 술상을 걷어차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렇게 똑똑하신 양반이 자신이 오늘 죽을 줄 몰랐다니 유감이오. 어느새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우르르 정자 안으로 몰려들어왔다. 백선달은 흉신 악살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태연자약하게 몸을 일으켰다. 옷차림을 보아하니 모두 관리들이 오구나. 네 이미 작당한 한 패거리가 있으리란 건 짐작하고 있었다. 허이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 여선이 살기 가득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물었다. 거중기 때문이지. 거중기 내 아까 물어보았을 때 자네는 거중기에 매달린 돌의 무게가 천몇백 근이 나갈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한 사람이 줄을 감으면 사백 근 정도를 들어올릴 수 있으니 최소한 내놈 정도의 무리는 너머리란 계산이었지. 무지한 백성들과 결탁하여 축송재원을 빼돌리고 나랏돈을 충내며 제 잇속을 차리다니 모두 군법으로 다스려야 할 놈들이로구나. 흥 긴 말 필요 없다. 메타작을 받고 나서도 그런 소리가 나는지 보자. 쳐라! 몽둥이를 든 녀석들이 달려드는데도 백선달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방망이가 그야 얼굴에 떨어질려는 찰나 오른손이 안으로 감기며 방망이를 날리고 왼손이 올려치니 요란주세요. 왼손을 위로 올리고 오른손이 아래를 내려치니 복고세.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몸과 함께 오른손이 감기고 왼팔꿈치로 적의 얼굴을 돌려치니 정난세라. 백선달의 움직임은 바람과 같고 주먹은 번개와 같았다. 어느새 달려들던 녀석들은 모두 정자 밖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여선이 달려들었지만 어느새 멱살이 잡히고 말았다. 당신 누구요? 나 나는 백동수라고 하네. 백동수 장용간 초간으로 무예도부 통지를 실현했다는 끝 최고의 무사 음 그렇다네 어쩐지 그 말을 끝으로 여선은 차가운 연못으로 굴러떨어졌다. 음악 한글자막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